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급격히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핵선제 타격 조건을 아예 법으로 못 박으면서 위협이 실제로 체감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겁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정은 큰일 났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핵개발 사실에 대해 소상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까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이뤄졌다. 2005년 제4차 육자회담에서 9월 19일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한은 비핵화와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성명 이행 조건에 대해 이견이 나왔고 미국 북한의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으며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이어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의 위력은 0.5킬로톤노 히로시마에 투하된 니틀보이의 30배 이하였지만 2차 실험된 규모가 3,4킬로톤에 진입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위력을 낸다. 같은 해 9월 북한은 자체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을 발표했으며 2010년 5월 자체 핵융합 성공을 주장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새 지도자가 된다. 1년 뒤인 2012년 12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1월 장거리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대북제재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때 핵위력은 앞선 12차보다 강한 6,7킬로톤노 추정된다. 당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이 자신의 대내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엔 더욱 속도가 붙는다. 2016년 1월 4차, 9월 5차, 2017년 9월 6차 실험을 진행했다. 추정되는 핵위력 역시 점차 강해졌는데 마지막 핵실험에선 최소 50킬로톤에서 최대 300킬로톤까지로 분석됐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소탄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사용하는 증폭핵분열탄보다 강하다. 북한은 4차 실험에서도 수소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엔 한미정보당국 모두 위력이 한참 못 미친다며 수소탄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6차 실험에선 완전한 수소탄이라고 보기엔 약하다면서도 수소탄 개발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2018년 4월 북한은 핵개발 공정이 다 진행되어 더 이상의 핵시험이 필요 없게 됐다면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때였다.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한은 외신과 한국 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갱도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쇼에도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폐기를 믿지 않았다. 2019년 9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 시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국내외 안보, 정보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개발과 핵무기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화란 위력 강화와 더불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탄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용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그간 진행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해 북한의 핵기술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핵능력 고도화, 핵탄도 소용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핵개발 완성 단계를 향해 폭주하고 있다. 지난 3월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상황이 위성에 포착됐다. 4월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전쟁 방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의 핵심 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독트린을 발표했다. 선제 핵타격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계 위기시 선제 위험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 역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연쇄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새로운 작업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4번 갱도 주변에 신규 공사를 포착했다고 했다. 노후한 2번 갱도와 달리 3,4번 갱도는 한 번도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진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다음 실험을 연달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도수는 20개에서 60개로 추정된다.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인데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대량으로 늘리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 고도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합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서 여러 차례 김정일을 만났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다시 평화에서 북한의 핵개발 이유에 대해 김정일은 전쟁 억제력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핵개발을 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재래식 무기 전력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만이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 완성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핵보유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위사국이다. 이 밖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자체 핵개발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무기 보유와 별개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길 꺼린다.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데다 이를 이유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이 핵개발에 나설 기미를 보일 수 있어서다. 이미 한국에서도 무장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부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 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라며 그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공격 위협에 대한 미형의 대응 방향을 지켜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북 핵전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평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 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보유에 모든 걸 건 이유는 생존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위한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도 비슷하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오랜 위협구에 더해 빅브라더 미국이 보여주는 행복까지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우경화 추세까지 생각하면 우리도 자생을 위한 카드는 필요하다. 지국민은 굶어죽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김정은 악마 같은 자, 핵에만 몇백억을 투자하고 그 돈에 국민부터 챙겨라. 북한이 여태껏 발사한 미사일값만 해도 수십조 수백조 될 텐데 그걸 나라 산업에 투자하고 국민한테 썼다면 김정은 네 배만 불리지 말고 국민부터 챙겨라.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